적재의 아들 용의 기상을 지녔다는 그였지만 32세가 되어서야 겨우 말찍인 정장벼슬을 할 수 있었다 유방은 천성이 활달하고 도량이 넓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기에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주색 또한 너무도 좋아했던지라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여문이라는 부자가 패현 현령의 집에 빈기구로 와 있어 이곳의 관리라면 모두 예물을 갖고 찾아가야만 했다 유방 역시 정장벼슬이 남아 지키려면 현청에 나가 예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터덜터덜 현청으로 향했다 이거 추기금이 천전 미만인 사람은 저쪽 말속에 가앉으시오 형리인 소화가 공공연하게 큰소리로 외칠 만큼 이곳의 현령은 부패한 관리였다 유방이 비록 정장벼슬에 있다고는 하나 술값마저 외상으로 달고 있는 처지인지라 천전은커녕 백전도 지닌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배심 좋게 소화 앞으로 나아가 추기금 장부에 유방 일만전이라고 크게 써서 올렸다 여문이 깜짝 놀라 유방을 상좌에 앉게 하자 곁에서 보고 있던 소화가 여문에게 가만히 귀뜸해 주었다 저건 터무니없는 허풍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유방은 보란듯이 태연하게 상좌에 버티고 앉았다 그런 유방에게 여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일찍부터 관상 보기를 좋아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봐왔지만 유군과 같은 좋은 상을 보기는 처음일세 앞으로 귀하게 될 몸이니 항상 자중자애하게나 아, 마침 내게 딸이 있어 자네에게 맡기고자 하니 부디 사양하지 말게나 감히 청하지는 못하오나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은 여문의 사위가 되었다 유방은 처음부터 이렇다 할 포부라든가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용의 상을 타고났고 훗날 귀하게 될 상이라고 하니 그저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유방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현령의 명으로 폐헌에서 징집된 장정들을 이끌고 여산의 시황제 능묘 공사에 가게 된 것이었다 유방은 백여 명의 장정들을 인솔하여 함양으로 수천 리기를 떠났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 십여 일을 가는 동안 절반이 넘는 장정들이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장정들은 겨우 사십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대로 여산까지 가봤자 자기 목부터 달아날 게 뻔한 일이었다 풍서에 도착한 유방은 남아있는 장정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이 비록 현령의 명에 따라 여산으로 부역을 가지만 한 번 그곳에 가면 그 노역에서 벗어날 날이 막연할 것이다 이미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든 살겠지만 너희들은 고생만 실컷하다 헛되이 죽을 뿐이다 그러니 이 길로 제각기 도주하여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하거라 장정들은 유방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살겠으나 정장님은 어쩌실 셈이십니까? 아, 자네들도 없는데 나 혼자 함양까지 무엇하러 가겠는가? 나도 도망갈 수밖에 장정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그 중 십여 명이 유방을 따라가겠다고 나서자 유방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다 유방은 일단 패연 인근으로 가서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오던 길로 돌아가기에는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큰 길을 버리고 망탕산의 오솔길을 택해 가는데 길을 잃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어 길을 알아보게 하고는 가지고 있던 술항아리를 열었다 얼마 후 길을 알아보게 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저 앞에 길이가 열 자나 되는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찌나 큰지 오금이 다 처릴 정도입니다 어느새 얼큰하게 취한 유방은 장정들의 말에 벌컥 화를 냈다 대장부 가는 길을 감히 구렁이 따위가 가로막다니 내 이 요물을 그냥 두지 않겠다 유방이 씩씩거리며 달려가 보니 과연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리를 튼 채 길을 막고 있었다 유방은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대로 달려들어 한 칼의 구렁이를 토막내고는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장정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색이나 밝히는 게으름뱅이 유방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담력과 용력을 가진 호걸이었다 장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방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도 계속 정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수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유방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하는 수 없다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있기로 하자 유방은 남은 장정들을 이끌고 망탕산 기슭에 초옥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지난날 구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밤마다 늙은 노파 하나가 뱀의 사체를 부여안고 구슬피 울부짖는 것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내던 한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다 그 흉물스러운 구렁이가 죽은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어찌 그리 슬피 우는 것입니까 모르는 소리 말게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로 잠시 구렁이로 화신하여 길가에 나왔던 것인데 적제의 아들인 유방이란 놈이 무참히 죽였으니 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필시 요물의 장난일 것이라고 여기고 지팡이를 들어 노파를 치려하니 노파는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 유방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유방이 큰 구렁이를 베어버렸다느니 적제의 아들이라느니 하는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러자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협객과 장정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열흘 가까이 지나자 그 수가 500명이 넘게 되었다 이 무렵 폐연에서 번쾌가 유방을 찾아왔다 번쾌는 유방과 같은 마을에서 사는 개백정으로 유방의 장인인 여문이 그의 상을 한 번 보고는 당대의 장후가 될 상이라 하여 둘째 딸을 시집 보내니 유방과는 동서지간이었다 그 번쾌가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자 유방은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아니 자네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형님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때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음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하고 있습니다 현령이 반기를 며칠 전 소아가 급히 저를 부르기 위해 갔더니 현령이 형님과 함께 대사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소아의 수백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문은 폐연에서도 찾아하거든요 형님이 여기 계신 것도 소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유방은 번쾌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재차 물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나라의 녹을 먹고 있던 현령이 반기를 든다고 백성들이 쉽게 따라줄까 그래서 형님이 필요한 것이죠 명분도 세우고 힘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시왕제가 죽은 뒤로 천하가 온통 들썩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칼을 들고 일어나신다면 제가 비록 계백적 노릇이나 하고 있지만 이 목숨을 형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번쾌의 결연한 태도의 유방은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의 복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사방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있음은 그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유방은 무언가 모를 운명의 힘이 자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음을 전하겠습니다 유방은 즉시 수화의 장정들을 모아놓고 패연의 현령을 도와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진나라에 대한 서름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던 장정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튿날 번쾌는 즉시 200명의 장정들을 뽑아 거느리고 패연 성 앞으로 들어갔다 수화는 번쾌가 유방의 승낙과 함께 2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즉시 현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번쾌를 맞이한 현령은 불쾌하기 이를 때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유방은 어찌하여 안 오고 너만 왔더란 말이냐 지금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백정 따비를 상대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불쾌하기는 번쾌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현령의 얼굴을 대하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고 싶었다 형님께서는 그곳의 일을 정리하는 대로 곧 뒤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번쾌는 고리눈을 부릅뜬 채 당당하게 대답했다 현령은 그런 번쾌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더니 소화를 시켜 번쾌 일행을 물러나게 했다 번쾌는 잔뜩 굳은 얼굴로 밖으로 나가 장정들을 이끌고 가버렸다 번쾌가 나가자 현령은 소화에게 성난 얼굴로 꾸짖듯이 말했다 자네는 어디서 저 따위 무지한 불왕배를 불러들였나 자네가 추천한 그 유방이란 놈도 저놈과 한통 속일 게 뻔하지 않은가 유방 그놈이 번쾌 같은 개백정을 내게 보낸 것만 봐도 필시 나를 얕잡아 보는 것이 분명해 아닙니다 유방은 번쾌와 다릅니다 얕잡아 보다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나를 돕는답시고 불왕배들이나 끌어들이고 있으니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현령은 한동안 분함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알았네 날도 저물어가니 자네도 가보게 그 일은 나중에 얘기함세 현청에서 물러난 소화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현령의 사람 됨으로 보아 지금까지 모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도 남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눈앞이 아득해진 소화는 같은 형리인 조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조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이리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밤 성을 빠져나가 유방을 찾아가세 그렇지 않았다가는 현령 손에 우리의 목이 달아나고 말걸세 역시 그 길밖에 없겠지 조참의 말을 들은 소화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처지가 막막해졌다고는 해도 겨우 정장자리에 있었던 유방을 찾아가 몸을 의탁해야 하다니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소화와 조참은 신부옥 십여 명만 거느른 채 몰래 성을 빠져나와 유방이 있는 망탕산 연못가로 갔다 유방은 두 사람을 크게 환대했다 아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유방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소화와 조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했다 자신들이 알던 게으름뱅이 주정뱅이 유방이 아니었다 함부로 범접지 못할 기상을 품고 있는 당당한 호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주객의 예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소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패연의 현령은 자기가 먼저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리어 우리 두 사람과 유공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따가는 현령의 발구로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능한 현령을 몰아내고 패연을 취해야 합니다 묵묵히 소화의 말을 경청하던 유방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보다시피 저는 도망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힘으로 패연을 취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조참이 거들었다 유공께서 큰 구렁이를 처치하신 뒤로 유공의 덕을 사모하는 협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패연을 취하여 근거지로 삼고 흩어져 있는 지사들을 규합하여 의거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두 사람도 유공을 모시고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뵌 것입니다 유방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패연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 없습니다 이곳엔 500여 명의 장정들이 모여있지만 성 안에는 고작 군사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조참이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맨 주먹으로 저들의 창검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방은 전과 같지 않게 몹시 신중했다 이것이 소아나 조참에게는 오히려 든든하게 여겨졌다 소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유공의 높은 명성을 알고 있고 또한 현령은 크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유공께서 경문을 써서 성 안으로 보내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을 정한 유방은 소아의 의견대로 경문을 썼다 성 안의 백성들에게 구하노라 진나라의 학정에 맞서 천하의 호걸들이 일어났도다 이제 나 유방이 대의와 의기로서 폐헌의 현령을 몰아내고 진나라를 무찌르고자 하나니 그대들은 속히 성문을 열도록 하라 만일 하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렀다가는 성이 무너지는 날 함께 죽을 것이니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이 같은 경문을 수십 통 만들어 성 안으로 쏘아 보내자 과연 소아의 말대로 성 안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미 유방이 큰 구렁이를 죽이고 수백여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과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틀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하는 바람에 소아와 조참이 유방에게로 도망갔다는 것까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공론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현청으로 몰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령을 죽이고 성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자 백성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 일행을 맞았다 유방은 소아, 조참, 번쾌와 함께 오백여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길거리로 나와 유방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다 소아와 조참이 유방을 현청으로 안내해 현령의 자리에 앉히려 하자 유방은 손을 저으며 마다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패연의 주인이 된단 말이요 아무리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해도 나같이 아무 재주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온 세상이 비웃을 것이요 그러니 덕망이 높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주인으로 정하고 우리는 그저 그를 보좌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소아와 조참이 재차청하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현청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백성들과 장정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유공께서 이 패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유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아와 조참이 다시 허리를 굽히고 거듭 청했다 백성들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유공께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십시오 유방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어 수락했다 여러분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유방의 말이 떨어지자 현청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번캐도 커다란 입을 담을 줄 모른 채 연신 싱글벙글했다 이었구 현청에 모여 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가자 유방은 장정들을 좌우의 공청에 들게 하여 편히 쉬도록 했다 그러고는 소아, 조참, 번캐와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다 그러고는 번캐를 장수로 삼아 장정들을 지휘하게 하고 밖으로 교섭하는 일은 조참이 맡게 하고 현청안의 일은 소아가 맡기로 했으며 유방의 기치로는 적재의 아들이라는 뜻을 살려 붉은기를 쓰기로 했다 이리하여 유방은 이날부터 폐현의 주인이라 하여 폐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기원전 209년 9월 시왕제가 죽은 그 이듬해의 일이었다 역발산 기계세 시왕제는 초나라를 멸망시킨 그 땅에 초군을 두었다가 뒤에 다시 남군, 구강, 회계, 세군으로 나누었다 그 세군 중 회계군 5중 땅에 항량이란 사내가 있었다 항시는 예초나라에 이름난 장군가로서 일찍이 항땅의 제후로 봉해졌기 때문에 성을 항시로 쓰고 있었다 대대로 초나라를 위해 걸출한 장수를 배출해 왔는데 특히 초나라 최후의 명장, 항연은 모든 초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항량은 바로 그 항연의 아들로 초나라가 망하자 맏형 항백의 아들인 항우와 함께 5중으로 피해 왔던 것이다 항량은 특별히 기골이 장대하거나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의 믿음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의 재력과 풍부한 학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5중 땅에서는 제법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 항량에게 있어 항우는 친아들과 다름없는 유일한 핏줄이었기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호걸로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글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못했다 글은 제 이름 석자만 쓸 수 있으면 족합니다 항우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덮더니 다시는 펴려하지 않았다 항우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항량인지라 이후로는 억지로 글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음 그럼 검술을 배워보겠느냐 무란 대장부가 마땅히 본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니라 항우는 그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처음 얼마간은 항량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예의 달인들을 초빙해 새로운 무예의 초식을 전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무라는 게 손목과 팔로 창검을 익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기왕 배울 바에는 만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항량은 그 말이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항우는 이미 창술과 검술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팔척 장신에서 내뿜는 용력은 물론이요 그가 휘두르는 창검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항량은 그런 항우를 바라볼 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회계군의 대수인 은통이 사람을 시켜 은밀히 항량을 불러들였다 지금 진승과 오강의 반란군이 장강의 서쪽 일대를 점거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오 여러 날 생각 끝에 저도 이 봉기에 가담하려 하는데 선생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게 했어 체력과 덕망으로 오중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항량을 끌어들인다면 은통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항량이 그런 은통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아,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은통이 비밀을 털어놓은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결코 모반이 누설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쯤은 아무리 모자란 은통이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량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항우를 불러 말했다 아, 은통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겠다며 내게 도움을 청하더구나 그러나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이를 도모하지 않고 일개 태수 밑에서 졸개 노릇이나 하고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회계 땅을 빼앗아 우리의 근거지로 삼고 천하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혈기왕성한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하하하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은통의 목은 제가 맞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항량과 항우는 군사를 일으킬 일을 의논하겠다며 은통을 찾아갔다 항우는 아무 말 없이 항량 뒤에 서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불속 앞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하하하하 이 역정놈아 나는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후손으로 진나라와는 불구 대천의 원수지간이다 너는 지금껏 진나라의 벼스나치로서 호의 호식하더니 이제 형세가 바뀌었다고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고 하느냐 네놈은 백번 죽어 마땅한 놈이다 항우의 호통이 끝나기도 전에 은통의 목은 서녀를 내뿜으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항우는 땅에 떨어진 은통의 목을 한 손으로 들고는 우레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은통이 태수의 직분으로 진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함으로 내 하늘을 대신해 그의 목을 쳤다 이제부터 나의 숙부 항량 장군을 회계의 태수로 모시고 초나라의 정통을 이을 것이니 누구든 불복하는 자는 오직 죽음뿐임을 알라 항우의 우렁찬 목소리는 관하의 대들보를 떨게 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들 바들바들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때 마침 바깥일로 자리를 비웠던 아장개포와 종림해가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남의 땅에 들어와 그 주인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는 것을 어찌 순리라 할 수 있겠어 그러자 항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은통은 진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모반을 꾀했으니 역적이요 항양 장군은 초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서신 것이니 의인이 아닌가 은통을 죽이고 항양 장군을 태수로 세우는 것을 어찌 순리에 어긋난다고 하는가 항우의 말을 듣고 계포와 종림해는 할 말을 잃었다 항연 장군의 아들 항양이라면 가히 초나라의 정통을 이을만했고 은통은 어느 모로 보아 소인배의 역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더니 항양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 두 사람은 삼가 장군의 명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른 관원들도 일제히 엎드리며 복종을 맹세했다 이렇게 해서 항양과 항우는 삽시간에 회계 땅을 수중에 넣었다 이후 항양이 각 부서를 정비하고 군정을 쇄신하자 이 소문을 들은 장정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불과 며칠 사이에 군사 수만을 거느리게 되었다 어느 날 계포와 종림해가 항양에게 진언했다 차고로 천하를 도모하려면 장수와 군사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회계 땅 도산의 환초와 우영이라는 두 장수가 정병 8천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을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양은 즉시 항우와 계포를 보내어 환초와 우영을 설득시키도록 했다 도산에 도착한 항우는 먼저 계포를 보내 찾아온 뜻을 미리 전하도록 했다 지금 이 회계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항양 장군의 비장인 항우 장군이 두 분을 뵙고 대사를 의논하기 위해 이곳까지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모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초와 우영은 처음에는 잔뜩 경계를 했으나 이미 항양의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주저없이 항우 일행을 맞아들였다 진나라가 무도하여 영웅 호걸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찌하여 뛰어난 무예를 갖고 계시면서 농림에만 묻혀 있는 것이여 나의 숙부 항양 장군께서 초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섰으니 두 분께서 우리와 힘을 합하여 왕업을 이룩할 뜻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항양 장군을 배로 갑시다 항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환초가 입을 열었다 때가 되면 저희도 농림에서 벗어나 도적대의 오명을 싣고 대의를 위해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세력이 아직도 막강하기에 천하의 영웅이 아니고서는 깨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장군께서 대의를 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다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는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다 하하, 힘이라 하셨소 그렇습니다 장군에게 저희들을 탐복시킬 만한 역량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 도산에서 좀 더 때를 기다리며 자중할 생각입니다 항우는 큰소리로 웃으며 순순히 수락했다 아, 좋소 그렇다면 두부는 무엇으로 나의 힘을 시험해 보겠어 이산 중턱에 우왕묘가 있고 그 앞에 우임금대에 주조된 것으로 한꺼번에 천명의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소치 하나 있죠 그 무게가 육천근에 달한다는데 장군께서 그 소치를 한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는다면 천하의 대적할 자가 없는 장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환초의 안내를 받아 우왕묘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과연 엄청나게 큰 가마소치 있었다 항우는 소치를 떠밀어 자빠뜨린 다음 두 손으로 솟발을 거머쥐고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연거프 세 번을 들었다 내렸다 하더니 아예 솟을 번쩍 치켜들고 묘를 서너 번 돌고 나서 가볍게 내려놓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환초와 우영은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모르더니 동시에 항우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올리고 말했다 장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영웅이십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 두 사람은 목숨이 다하도록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환초와 우영은 항우 일행을 다시 산채로 안내하여 크게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 팔천의 정병을 이끌고 도산을 내려갔다 일행이 산을 내려와 막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촌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절을 올리며 길을 막았다 앞장섰던 우영이 까닥을 물으니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대답했다 저희 마을 근처에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 속에 옛날부터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검은 말로 변해가지고는 날마다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곤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붕이 흔들리고 집이 날아갈 듯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침 항장군께서 우왕묘의 솥을 번쩍 드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말을 처치해 주십사 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잠자코 있을 리 만무했다 아 그렇다면 그것으로 안내하게 항우가 연못에 이르자 과연 한 마리의 거대한 흑마가 물 속에서 뛰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앞발을 쳐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다 항우는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자기 앞으로 달려드는 흑마의 갈 길을 움켜쥐고 몸을 날려 말 등에 올라탔다 흑마는 히히힝 천지가 떠나갈 듯 크게 울부짖더니 맹렬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우는 갈 길을 단단히 잡고는 능숙하게 말을 몰았다 흑마는 연못가를 오십여 바퀴나 돌고서야 기운이 빠진 듯 전신에 땀을 흘리며 멈춰 섰다 항우는 말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걷게 했고 마침내 그토록 사납게 날뛰던 흑마는 순한 말이 되어 항우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하하하하 오늘 뜻밖에도 욕말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부터 내 너와 전장을 누비리라 항우가 말퉁에서 내려오자 촌부들은 일제히 절을 하며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노인이 걸어 나오더니 항우에게 읍하며 공손히 말했다 오래전부터 장군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소이네 집에 들려주신다면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우는 쾌히 승낙하고 환초등과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의 집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한 기품이 흘렀다 이윽구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인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이 소이네 성은 우위였고 마다들로 태어났기에 사람들이 일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윽구 조초라나마 맛깔스런 술과 안주가 나왔다 우일공은 항우에게 술을 권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인 줄 아옵니다만 장군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이제 겨우 스물 넷입니다 성어는 하셨는지요 하하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일공이 반색하며 물었다 에이 실은 이 늙은이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제법 체질이 총명하고 언행이 진중하답니다 아직 장군께서 배피를 맞이하지 않으셨다니 이 사람의 딸을 장군께 드리고자 합니다 항우는 뜻밖의 말을 듣고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노인은 곧 딸 우희를 불러들였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질 만큼 우희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갓 피어난 난처와 같이 청아한 자태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듯했다 항우는 첫눈에 그만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미천한 여식입니다만 장군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우일공의 말소리를 듣고서야 항우는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일공에게 큰절을 올린 후 허리에 차고 있던 집안의 가보인 초강검을 풀어주었다 이것으로써 혼사의 맹약하는 증표로 사무니 이 검을 따님에게 주십시오 우일공이 환한 미소를 띄며 우희를 돌아보자 우희는 항우에게 공손히 예를 올린 후 보검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도산에서의 일을 마친 항우는 회계성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항량은 환초와 우영을 환대하며 크게 기뻐했다 네가 이번 길에 일기당천의 두 용장과 팔천의 군사를 얻었음은 물론 하늘이 내린 용마와 일생의 배필까지 얻었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징조가 어디 있겠느냐 하하 그러하옵니다 숙부님 항우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항량은 이번에 흑마를 돌아보고 말했다 저 용마는 온몸이 숱을 칠한 듯 거무니 이름을 오추마라 부르도록 하거라 천하 명마에 이름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며칠 후 항량은 사람을 보내어 우희와 우희의 사촌동생인 우작이까지 회계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항우와 우희의 홀례를 치른 뒤 우작이를 항우의 군중에서 숙은 부관으로 삼았다 이후 항량의 실세는 실로 우길 승천을 거듭했다 각처에서 모여든 장수와 장정들로 병력은 순식간에 십만을 넘어 회계성은 금세 터질 듯이 좁아졌다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항량은 항우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흠 이제 진나라를 질 때가 되었어 여러 장수들은 출전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항우는 환초와 우영을 부장으로 삼아 선봉이 되고 항량은 개포 종림해와 함께 후군을 맡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회계성에 백성들이 몰려와 호소했다 장군께서 떠나시면 누가 이곳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항량은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내가 이 회계성을 취한 것은 군사를 규합하여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어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대사는 이루지 못하고 하 민폐만 커질 뿐이여 훗날 뜻을 이루고 나면 회계군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낮추고 부역도 면해 줄 것이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힘쓰도록 하시오 드디어 초국제리배의 기치를 높이든 항량의 대군은 진나라 정벌길에 올랐다 수많은 깃발들이 나붓기는 가운데 거대한 오추마를 타고 허리에 또 하나의 가부인 초전금을 찬 항우의 당당한 모습은 말 그대로 용신이었다 항우의 선봉군이 회계성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육천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적후의 보고가 들어왔다 항우는 오추마를 급히 몰아 바람같이 달려나갔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도 한 장수가 괴성을 지르며 이쪽으로 마주 달려왔다 험상 굳은 얼굴에 몸집도 항우 못지않은 우람한 장수였다 이었고 마주 달리던 말들이 멈춰서자 항우가 소리쳐 물었다 웬놈이기에 감히 대군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이냐 그러자 저편에서도 쇠북같은 목소리가 울려퍼 희망 육안의 영포다 자고로 군사를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 법이고 이것이 정병이라는 것이다 너희들 명분 없는 군사가 진 나라를 도와 천하의 의병들을 진압하려 하니 내가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나는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손자 항우다 초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회계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도한 진나라를 정벌하려 하는데 어찌 네가 감히 명분 없는 군사라 말하느냐 영포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얼떨떨해 있을 때 항우의 뒤에서 환초가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영장군 어서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시오 나도 항장군에게 귀히하여 어서 이 말을 들은 영포는 즉시 말에서 내려 항우 앞에 넓죽 절을 올렸다 항우가 영문을 몰라 환초를 돌아보고 물었다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소 그렇습니다 영장군은 지난날 진나라의 간세들을 피해 잠시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 두 사람은 주 현명한 주인을 만나 함께 공명을 세우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영장군이야말로 그 무용이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는 호걸입니다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영포와 함께 항량에게로 갔다 호 만 명의 군사를 얻기는 심어도 한 명의 장수는 얻기 어려운 법이거늘 이렇듯 무용이 천하에 으뜸인 영장군이 우리에게 와 주었으니 정령 백만 대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어 항량은 비록 행군하는 도중이지만 진중의 조출한 연회를 열고 영포를 환대했다 이후 다시 행군을 계속해서 군사들을 쉬게 한 다음 장수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때 개포가 나서서 한 인물을 추천했다 여기서 가까운 거서땅에 범증이라는 제사가 은거해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비록 질순에 가까우나 뛰어난 지문은 옛날에 손자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을 얻는다면 천안은 반년안에 평정될 것입니다 개포의 말을 들은 항량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내가 울창 울창한 수목 사이를 헤집고 올라가자 초가 삼간이 보이고 그윽한 검은고 소리가 한가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개포가 집앞에 당도하니 인기척을 느꼈는지 거문고 소리가 뚝 끊어졌다 거기 밖에 누가 오셨어 개포는 가지고 온 예물을 문 앞에 공손히 갖다 놓고 절을 올린 다음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렸다 소생은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아들 항량 장군을 모시고 있는 개포라는 사람입니다 무도한 진나라를 무찌르기 위해 사방에서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항량 장군은 초나라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찍부터 항량 장군은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삼가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선생께서는 이를 거절치 마시고 천하 만민을 도탄에서 구해 주십시오 머릿속에는 손자의 병법이 있고 가슴속에는 무궁한 진리를 감추신 선생께서 칠순이 다 되도록 초야에 묻혀 계신 것은 강태궁이 문왕을 만나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범증은 쉽게 답을 시 시 황제에 의해 멸망되었던 초나라의 운세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천하의 대세와 아울러 생각한 다음에 대답할 셈이었다 아 아 나 역시 이세 황제가 무도하여 만민이 도탄에 빠지고 천하가 뒤숭숭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 또한 이런 때에 그를 무찌르기 위해 일어선 항량 장군이 그대를 보낸 나를 부르시는 역시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하지만 감동하고 말았다. 흙을 털고 이리로 올라오시오. 감사합니다. 승낙을 하셨으니 항장군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리하여 범증은 항량의 예물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는 동자를 불러 음식을 내어다 개포에게 대접하고 그날 밤은 자기 집에서 묵게 했다. 밤이 깊어 개포가 잠이 들었을 때쯤 범증은 홀로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살펴보았다. 성좌 한가운데에 있는 붉은 빛깔의 초성이 밝게 빛나고는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속 불규칙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범증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산가지를 꺼내들고 자신만의 운수타산을 시작했다. 아, 불쌍! 범증은 무릎을 치며 쓴 입맛을 타셨다. 아, 내가 너무 경설했구나. 다시 일어난 초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항씨에게는 천운이 따르지 않는구나. 천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바에야 그가 아무리 나를 알아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한참 동안 계속 쓴 입맛을 다시다가 이윽고 허리를 곱게 펴고 자세를 바로했다. 장부의 일원이 천금보다 중하거늘. 내 어찌 마음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 끝을 보고 말리라. 범증은 약속대로 이튿날 개포를 따라 대추군의 영문으로 항량을 찾아갔다. 항량은 멀리 영문 밖까지 나와 범증을 맞아들여 중군장 상좌에 앉게 한 다음 정중하게 예를 올렸다. 이때 항량이 진승에게 보냈던 신복이 돌아와 보고했다. 진승은 장한이 거느린 진나라 군대에 대패하여 여양으로 달아나다가 장가라는 자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한은 지금 남양의 주둔에 있으며 각 처의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항량은 크게 실망하여 탄식했다. 진승과 연합하여 진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그가 이미 멸망해 버렸다니. 이제 우리 대초군은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런 항량을 보고 범증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진승은 욕심이 많은 소인배로 함께 대사를 논할 인물이 못됩니다. 초나라의 왕손을 찾아 주인으로 추대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의 실패는 차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초군은 장군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있고 사방에서 장수와 장정들이 다투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군이 초나라 대대의 장군 가문 출신인데다가 반드시 초나라의 왕통을 재건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조왕의 후손을 찾아 대초군의 왕으로 추대하신다면 대위가 서고 명분이 뚜렷하여 민심히 장군을 따를 것입니다. 아,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둠 속에서 밝은 해를 보는 듯합니다. 항량은 깊이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범증을 군사로 임명하고 종림해에게 명하여 초왕의 후손을 찾아오도록 했다. 초나라의 마지막 왕인 부추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진시황 24년에 초나라가 망했으니 그동안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록 자손이 이따손 치더라도 그들이 진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살리도 만무했다. 초의 왕수는 큰 고호를 피해 산간 벽지에 숨어 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종림에는 하인 둘만 데리고 각처의 촌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넓은 장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강가의 조그만 마을에 십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유독 하나이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종림애가 이상하게 여겨 다시 한 번 그 아이를 살펴보니 훤칠한 키에 얼굴과 귀가 크고 콧대가 높았다. 종림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슬며시 물어보았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느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연이 내게로 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곤 해요. 제가 이래 봬도 왕가의 후손이랍니다. 하도 화가 나서 제 신분을 얘기해줬더니 그 뒤로는 저를 더 못살기 굴지 뭡니까? 어머니도 제 얘기를 듣고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왕가의 후손이라면 아버지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어려서부터 객지를 떠돈 터라 고향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이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종림애는 애가 탔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잘 주선해줄 테니 숨기지 말고 말해보거라. 제 나이는 13살이고 8년 전에 이곳으로 와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저는 초 희왕의 적선으로 난리를 만나서 이곳까지 피해왔다고 합니다. 종림애는 즉시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다가 종림애가 안심시키며 간곡히 묻자 드디어 괴짝 안에서 해묵은 한삼 한 벌을 꺼내주었다. 종림애는 눈이 휘둥그려졌다. 거기에는 14자의 글씨와 함께 왕통의 계보가 적혀있고 끝에는 어인까지 찍혀있었다. 초 희왕 적선 미심 초 태자 부인 위씨 곧 이 아이는 초나라 희왕의 적선인 미심이고 아이의 어머니는 초나라 태자인 부추의 부인 위씨라는 적선 책립 증표였다. 종림애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이들 모자에게 두 번 절을 올린 다음 미심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미심공께서는 이제 초나라의 왕이 되실 뿐입니다. 저와 함께 회소로 가 항량 장군을 만나 뵙고 대초왕으로 즉위하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림애는 즉시 말 세 마리를 더 구해서 행장을 꾸려 미심모자를 모시고 항량 장군의 영문을 향해 출발했다. 항량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즉시 기리를 택하여 미심의 주기식을 거행하니 이리하여 강촌의 이름 없는 아이가 초나라 42대 왕인 희왕이 된 것이었다. 그의 조부가 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다시 희왕이라 한 것은 망국한 왕실의 후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희왕은 자신의 어머니 위씨를 왕태우라 높이고 항량을 무신고로 그리고 항우를 대사마 장군의 범증은 군사로 개포와 종림애를 도의해 영포를 편장군의 환초와 우양을 산기로 임명했다. 그 밖의 장수들에게도 각기 인물댐과 공에 따라 지위와 상이 내려졌다. 적재의 아들 시황제가 생전의 왕기를 보았던 것 폐연 풍읍의 사상에서 한낱 정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성은 유, 이름은 방이었다. 태어날 때 지붕 위로 상스러운 서기가 가득했고 용의 기상을 지녔다는 그였지만 32세가 되어서야 겨우 말찍인 정장 벼슬을 할 수 있었다. 유방은 천성이 활달하고 도량이 넓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기에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주색 또한 너무도 좋아했던지라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여문이라는 부자가 폐연 현령의 집에 빈기구로 와 있어 이곳의 관리라면 모두 예물을 갖고 찾아가야만 했다. 유방 역시 정장 벼슬이 남아 지키려면 현청에 나가 예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터덜터덜 현청으로 향했다. 거, 추기금이 천전 미만인 사람은 저쪽 말 속에 가앉으시오 형리인 소아가 공공연하게 큰소리로 외칠 만큼 이곳의 현령은 부패한 관리였다. 유방이 비록 정장 벼슬에 있다고는 하나 술값마저 외상으로 달고 있는 처지인지라 천전은커녕 백전도 지닌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배심 좋게 소아 앞으로 나아가 추기금 장부에 유방 일만전이라고 크게 써서 올렸다. 여문이 깜짝 놀라 유방을 상좌에 앉게 하자 곁에서 보고 있던 소아가 여문에게 가만히 귀뜸해 주었다. 저건 터무니없는 허풍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유방은 보란듯이 태연하게 상좌에 버티고 앉았다. 그런 유방에게 여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일찍부터 관상 보기를 좋아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봐왔지만 유군과 같은 좋은 상을 보기는 처음일세. 앞으로 귀하게 될 몸이니 항상 자중자애하게나. 아, 마침 내게 딸이 있어 자네에게 맡기고자 하니 부디 사양하지 말게나. 감히 청하지는 못하오나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은 여문의 사위가 되었다. 유방은 처음부터 이렇다 할 포부라든가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용의 상을 타고났고 훗날 귀하게 될 상이라고 하니 그저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유방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현령의 명으로 폐헌에서 징집된 장정들을 이끌고 여산의 시왕제 능묘공사에 가게 된 것이었다. 유방은 백여 명의 장정들을 인솔하여 함양으로 수천 리기를 떠났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 십여 일을 가는 동안 절반이 넘는 장정들이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장정들은 겨우 사십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대로 여산까지 가봤자 자기 목부터 달아날 게 뻔한 일이었다. 풍서에 도착한 유방은 남아있는 장정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이 비록 현령의 명에 따라 여산으로 부역을 가지만 한 번 그곳에 가면 그 노역에서 벗어날 날이 막연할 것이다. 이미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든 살겠지만 너희들은 고생만 실컷하다. 헛되이 죽을 뿐이다. 그러니 이 길로 제각기 도주하여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하거라. 장정들은 유방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살겠으나 정장님은 어쩌실 셈이십니까? 자네들도 없는데 나 혼자 하명까지 무엇하러 가겠는가? 나도 도망갈 수밖에 장정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그 중 십여 명이 유방을 따라가겠다고 나서자 유방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다. 유방은 일단 폐현 인근으로 가서 사태의 추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오던 길로 돌아가기에는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큰 길을 버리고 망탕산의 오솔길을 택해 가는데 길을 잃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어 길을 알아보게 하고는 가지고 있던 술항아리를 열었다. 얼마 후 길을 알아보게 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저 앞에 길이가 열자나 되는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찌나 큰지 오금이 다쳐릴 정도입니다. 어느새 얼큰하게 취한 유방은 장정들의 말에 벌컥 화를 냈다. 대장부 가는 길을 감히 구렁이 따위가 가로막다니 내 이 요물을 그냥 두지 않겠다. 유방이 씩씩거리며 달려가 보니 과연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튼 채 길을 막고 있었다. 유방은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대로 달려들어 한 칼의 구렁이를 토막내고는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장정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색이나 밝히는 게으름뱅이 유방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담력과 용력을 가진 호걸이었다. 장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방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도 계속 정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수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유방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하는 수 없다.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있기로 하자. 유방은 남은 장정들을 이끌고 망탕산 기슭에 초옥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지난 날 구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밤마다 늙은 노파 하나가 뱀의 사체를 부여안고 구슬피 울부짖는 것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다. 그 흉물스러운 구렁이가 죽은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어찌 그리 슬피 우는 것입니까? 아, 모르는 소리 말게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로 잠시 구렁이로 화신하여 길가에 나왔던 것인데 적제의 아들인 유방이란 놈이 무참히 죽였으니 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필시 요물의 장난일 것이라고 여기고 지팡이를 들어 노파를 치려하니 노파는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 유방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유방이 큰 구렁이를 베어버렸다느니 적제의 아들이라느니 하는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러자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협객과 장정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열흘 가까이 지나자 그 수가 오백 명이 넘게 되었다. 이 무렵 패연에서 번쾌가 유방을 찾아왔다. 번쾌는 유방과 같은 마을에서 사는 개백정으로 유방의 장인인 여문이 그의 상을 한 번 보고는 당대의 장후가 될 상이라 하여 둘째 딸을 시집 보내니 유방과는 동서지간이었다. 그 번쾌가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자 유방은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아니 자네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형님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때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음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하고 있습니다. 현령이 반기를 며칠 전 소아가 급히 저를 부르기에 갔더니 현령이 형님과 함께 대사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소아의 수백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문은 패연에서도 자자하거든요. 형님이 여기 계신 것도 소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유방은 번키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재차 물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나라의 녹을 먹고 있던 현령이 반기를 튼다고 백성들이 쉽게 따라줄까? 그래서 형님이 필요한 것이죠. 명분도 세우고 힘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시왕제가 죽은 뒤로 천하가 온통 들썩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칼을 들고 일어나신다면 제가 비록 개백적 노릇이나 하고 있지만 이 목숨을 형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번쾌의 결혼한 태도의 유방은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의 복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사방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있음은 그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유방은 무언가 모를 운명의 힘이 자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잘 알았네. 나는 이곳의 일을 정리하고 갈 터이니 자네가 먼저 내게 와 있는 장정 200명쯤 데리고 현령을 만나보게 저에게 그 큰일을 맡기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길로 현령에게 가서 실수 없이 형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유방은 즉시 수화의 장정들을 모아놓고 패연의 현령을 도와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진나라에 대한 서름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던 장정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튿날 번쾌는 즉시 200명의 장정들을 뽑아 거느리고 패연 성 앞으로 들어갔다. 수화는 번쾌가 유방의 승낙과 함께 2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즉시 현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번쾌를 맞이한 현령은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유방은 어찌하여 안 오고 너만 왔더란 말이냐. 지금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백정 따위를 상대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불쾌하기는 번쾌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현령의 얼굴을 대하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고 싶었다. 형님께서는 그곳의 일을 정리하는 대로 곧 뒤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번쾌는 고리눈을 부릅뜬 채 당당하게 대답했다. 현령은 그런 번쾌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더니 소화를 시켜 번쾌 일행을 물러나게 했다. 번쾌는 잔뜩 굳은 얼굴로 밖으로 나가 장정들을 이끌고 가버렸다. 번쾌가 나가자 현령은 소화에게 성난 얼굴로 꾸짖듯이 말했다. 자네는 어디서 저 따위 무지한 불왕배를 불러들였나. 자네가 추천한 그 유방이란 놈도 저놈과 한통 속일 게 뻔하지 않은가. 유방 그놈이 번쾌 같은 개백정을 내게 보낸 것만 봐도 필시 나를 얕잡아 보는 것이 분명해. 아닙니다. 유방은 번쾌와 다릅니다. 얕잡아 보다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나를 돕는답시고 불왕배들이나 끌어들이고 있으니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현령은 한동안 분함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알았네. 날도 저물어 가니 자네도 가보게. 그 일은 나중에 얘기함세. 현청에서 물러난 소화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현령의 사람 됨으로 보아 지금까지 모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도 남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눈앞이 아득해진 소화는 같은 형리인 조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조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밤 성을 빠져나가 유방을 찾아가세. 그렇지 않았다가는 현령 손에 우리의 목이 달아나고 말걸세. 역시 그 길밖에 없겠지. 조참의 말을 들은 소화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처지가 막막해졌다고 는 해도 겨우 정장자리에 있었던 유방을 찾아가 몸을 의탁해야 하다니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소화와 조참은 신복 십여명만 거느른 채 몰래 성을 빠져나와 유방이 있는 망탕산 연못가로 갔다. 유방은 두 사람을 크게 환대했다. 아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유방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소화와 조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 했다. 자신들이 알던 게으름뱅이 주정뱅이 유방이 아니었다. 함부로 범접지 못할 기상을 품고 있는 당당한 호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주객의 예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소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패연의 현령은 자기가 먼저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리어 우리 두 사람과 유공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현령의 발고로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능한 현령을 몰아내고 패연을 취해야 합니다. 묵묵히 소화의 말을 경청하던 유방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보다시피 저는 도망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힘으로 패연을 취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조참이 거들었다. 유공께서 큰 구렁이를 처치하신 뒤로 유공의 덕을 사모하는 협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패연을 취하여 근거지로 삼고 흩어져 있는 지사들을 규합하여 의거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두 사람도 유공을 모시고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뵌 것입니다. 유방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 안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패연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 없습니다. 이곳엔 오백여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지만 성안에는 고작 군사 백여명에 불과합니다. 조참이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저들의 창검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방은 전과 같지 않게 몹시 신중했다. 이것이 소아나 조참에게는 오히려 든든하게 여겨졌다. 소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유공의 높은 명성을 알고 있고 또한 현령은 크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유공께서 경문을 써서 성안으로 보내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을 정한 유방은 소아의 의견대로 경문을 썼다. 성안의 백성들에게 구하노라. 진나라의 학정에 맞서 천하의 호걸들이 일어났도다. 이제 나 유방이 대의와 의기로서 패연의 현령을 몰아내고 진나라를 무찌르고자 하나니 그대들은 속히 성문을 열도록 하라. 만일 하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렀다가는 성이 무너지는 날 함께 죽을 것이니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이 같은 경문을 수십통 만들어 성안으로 쏘아 보내자 과연 소아의 말대로 성안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미 유방이 큰 구렁이를 죽이고 수백 여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과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하는 바람에 소아와 조참이 유방에게로 도망갔다는 것까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수분거림은 삽시간에 공론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현청으로 몰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령을 죽이고 성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자 백성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 일행을 맞았다. 유방은 소아 조참 번쾌와 함께 오백여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길거리로 나와 유방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다. 소아와 조참이 유방을 현청으로 안내해 현령의 자리에 앉히려 하자 유방은 손을 저으며 마다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패연의 주인이 된단 말이요 아무리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해도 나같이 아무 재주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온 세상이 비웃을 것이요 그러니 덕망이 높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주인으로 정하고 우리는 그저 그를 보좌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소아와 조참이 재차청하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현청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백성들과 장정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유공께서 이 패연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유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아와 조참이 다시 허리를 굽히고 거듭 청했다 백성들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유공께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십시오 유방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어 수락했다 여러분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유방의 말이 떨어지자 현청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번캐도 커다란 입을 담을 줄 모른 채 연신 싱글벙글 했다 이었구 현청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가자 유방은 장정들을 좌우의 공청에 들게 하여 편히 쉬도록 했다 그러고는 소화 조참 번캐와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다 그러고는 번캐를 장수로 삼아 장정들을 지휘하게 하고 밖으로 교섭하는 일은 조참이 맞게 하고 현청 안의 일은 소화가 맞기로 했으며 유방의 기치로는 적재의 아들이라는 뜻을 살려 붉은 기를 쓰기로 했다 이리하여 유방은 이날부터 폐현의 주인이라 하여 폐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기원전 209년 9월 시왕제가 죽은 그 이듬해의 일이었다 역발산 기계세 시방제 시방제는 초나라를 멸망시킨 그 땅에 초군을 두었다가 뒤에 다시 남군 구강 회계 세군으로 나누었다 그 세군 중 회계군 오중 땅에 항량이란 사내가 있었다 항시는 옛 초나라의 이름난 장군가로서 일찍이 항땅의 제후로 봉해졌기 때문에 성을 항시로 쓰고 있었다 대대로 초나라를 위해 걸출한 장수를 배출해 왔는데 특히 초나라 최후의 명장 항연은 모든 초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항량은 바로 그 항연의 아들로 초나라가 망하자 맏형 항백의 아들인 항우와 함께 오중으로 피해왔던 것이다 항량은 특별히 귀걸이 장대하거나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의 믿음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의 재력과 풍부한 학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오중 땅에서는 제법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 항량에게 있어 항우는 친하들과 다름없는 유일한 핏줄이었기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호걸로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글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못했다 그는 제 이름 석자만 쓸 수 있으면 족합니다 항우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덮더니 다시는 펴려하지 않았다 항우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항량인지라 이후로는 억지로 글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음 그럼 검수를 배워보겠느냐 무란 대장부가 마땅히 본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니라 항우는 그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처음 얼마간은 항량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예의 달인들을 초빙해 새로운 무예의 초식을 전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무라는 게 손목과 팔로 창검을 익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기왕 배울 바에는 만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항량은 그 말이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항우는 이미 창술과 검술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팔척 장신에서 내뿜는 용력을 물론이오 그가 휘두르는 창검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항량은 그런 항우를 바라볼 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회계군의 대수인 은통이 사람을 시켜 은밀히 항량을 불러들였다 지금 진승과 오강의 반란군이 장강의 서쪽 일대를 점거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오 여러 날 생각 끝에 저도 이 봉기에 가담하려 하는데 선생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어 체력과 체력과 덕망으로 오중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항량을 끌어들인다면 은통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항량이 그런 은통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아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은통이 비밀을 털어놓은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결코 모반이 누설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쯤은 아무리 모자란 은통이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량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항우를 불러 말했다 아 은통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겠다며 내게 도움을 청하더구나 그러나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이를 도모하지 않고 일개 태수 밑에서 졸개 노릇이나 하고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회계 땅을 빼앗아 우리의 근거지로 삼고 천하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혈기왕성한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하하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은통의 목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항량과 항우는 군사를 일으킬 일을 의논하겠다며 은통을 찾아갔다 항우는 아무 말 없이 항량 뒤에 서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불수가 앞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하하하 이 역정놈아 나는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후손으로 진나라와는 불구 대천의 원수지간이다 너는 지금껏 진나라의 벼스라치로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형세가 바뀌었다고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고 하느냐 내놈은 백번 죽어 마땅한 놈이다 항우의 호통이 끝나기도 전에 은통의 목은 서녀를 내뿜으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항우는 땅에 떨어진 은통의 목을 한 손으로 들고는 우레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은통의 은통의 태수의 직분으로 진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함으로 내 하늘을 대신해 그의 목을 쳤다 이제부터 나의 숙부 항량 장군을 회계의 태수로 모시고 초나라의 정통을 이을 것이니 누구든 불복하는 자는 오직 죽음뿐임을 알라 항우의 우렁찬 목소리는 관하의 대들보를 떨게 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들 바들바들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때 마침 바깥 일로 자리를 비웠던 아장 계포와 종림해가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남의 땅에 들어와 그 주인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는 것을 어찌 순리라 할 수 있겠어 그러자 항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은통은 진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모반을 꾀했으니 역적이요 항양장군은 초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서신 것이니 의인이 아닌가 은통을 죽이고 항양장군을 태수로 세우는 것을 어찌 순리에 어긋난다고 하는가 항우의 말을 듣고 계포와 종림해는 할 말을 잃었다 항연장군의 아들 항양이라면 가히 초나라의 정통을 이을만했고 은통은 어느 모로 보아 소인배의 역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더니 항양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 두 사람은 삼가 장군의 명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른 관원들도 일제히 엎드리며 복종을 맹세했다 이렇게 해서 항양과 항우는 삽시간에 회계 땅을 수중에 넣었다 이후 항양이 각 부서를 정비하고 군정을 쇄신하자 이 소문을 들은 장정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불과 며칠 사이에 군사 수만을 거느리게 되었다 어느 날 개포와 종림해가 항양에게 진원했다 차고로 천하를 도모하려면 장수와 군사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회계 땅 도산의 환초와 우영이라는 두 장수가 정병 8천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을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양은 즉시 항우와 개포를 보내어 판초와 우영을 설득시키도록 했다 도산에 도착한 항우는 먼저 개포를 보내 찾아온 뜻을 미리 전하도록 했다 지금 이 회계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항양 장군의 비장인 항우 장군이 두 분을 뵙고 대사를 의논하기 위해 이곳까지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모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초와 우영은 처음에는 잔뜩 경계를 했으나 이미 항양의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주저없이 항우 일행을 맞아들였다 진나라가 무도하여 영웅 호걸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찌하여 뛰어난 무예를 갖고 계시면서 농림에만 묻혀있는 것이요 나의 숙부 항양 장군께서 초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섰으니 두 분께서 우리와 힘을 합하여 왕업을 이룩할 뜻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항양 장군을 배러 갑시다 항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환초가 입을 열었다 때가 되면 저희도 농림에서 벗어나 도적대의 오명을 싣고 대의를 위해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세력이 아직도 막강하기에 천하의 영웅이 아니고서는 깨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장군께서 대의를 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다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는 빙글에 웃으며 되물었다 힘이라 하셨어 그렇습니다 장군에게 저희들을 탐복시킬 만한 역량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 도산에서 좀 더 때를 기다리며 자중할 생각입니다 항우는 큰소리로 웃으며 순순히 수락했다 아 좋소 그렇다면 두분은 무엇으로 나의 힘을 시험해보겠소 이산 중턱에 우왕묘가 있고 그 앞에 우임금 때 주조된 것으로 한꺼번에 천명의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솥이 하나 있죠 그 무게가 육천근에 달한다는데 장군께서 그 솥을 한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는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장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환초의 안내를 받아 우왕묘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과연 엄청나게 큰 가마솥이 있었다 항우는 솥을 떠밀어 잡아뜨린 다음 두 손으로 솥발을 거머쥐고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연거푸 세 번을 들었다 내렸다 하더니 아예 솥을 번쩍 지켜들고 묘를 서너 번 돌고 나서 가볍게 가볍게 내려놓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환초와 우영은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모르더니 동시에 항우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올리고 말했다 눈러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절을 올리며 길을 막았다 앞장섰던 우영이 까닭을 물으니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대답했다 저희 마을 근처에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 속에 옛날부터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검은 말로 변해가지고는 날마다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곤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붕이 흔들리고 집이 날아갈 듯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침 항장군께서 우왕묘의 솥을 번쩍 드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말을 처치해 주십사 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잠자코 있을니 만무했다 아 그렇다면 그것으로 안내하게 항우가 연못에 이르자 과연 한 마리의 거대한 흑마가 물속에서 뛰어나오더니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앞발을 쳐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다 항우는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자기 앞으로 달려드는 흑마의 갈기를 움켜쥐고 몸을 날려 말 등에 올라탔다 흑마는 히히힝 천지가 떠나갈 듯 크게 울부짖더니 맹렬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지만 항우는 갈기를 단단히 잡고는 능숙하게 말을 몰았다 흑마는 연못가를 오십여 바퀴나 돌고서야 기운이 빠진 듯 전신에 땀을 흘리며 멈춰섰다 항우는 말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걷게 했고 마침내 그토록 사납게 날뛰던 흑마는 순한 말이 되어 항우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하하하하 오늘 뜻밖에도 욕말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부터 내 너와 전장을 누비리라 항우가 말등에서 내려오자 촌부들은 일제히 절을 하며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노인이 걸어나오더니 항우에게 읍하며 공손히 말했다 오래전부터 장군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소이네 집에 들러 주신다면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우는 쾌이 승낙하고 환초등과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의 집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한 기품이 흘렀다 이웃구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인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에? 이 소이네 성은 우이 없고 마다들로 태어났기에 사람들이 일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웃구 이웃구 조초라나마 맛깔스런 술과 안주가 나왔다 우일공은 항우에게 술을 권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인 줄 아옵니다만 장군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이제 겨우 스물 넷입니다 성원은 하셨는지요 하하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일공이 반색하며 물었다 에이 실은 이 늙은이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제법 체질이 총명하고 언행이 진중하답니다 아직 장군께서 배피를 맞이하지 않으셨다니 이 사람의 딸을 장군께 드리고자 합니다 항우는 뜻밖의 말을 듣고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노인은 곧 딸 우희를 불러들였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질 만큼 우희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갓 피어난 난초와 같이 청아한 자태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듯했다 항우는 첫눈에 금한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미천한 여식입니다만 장군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우일공의 말소리를 듣고서야 항우는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일공에게 큰절을 올린 후 허리에 차고 있던 집안의 가보인 초강검을 풀어주었다 이것으로써 혼사에 맹약하는 증표로 삼으니 이 검을 따님에게 주십시오 우일공이 환한 미소를 띠며 우희를 돌아보자 우희는 항우에게 공손히 예를 올린 후 보검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도산에서의 일을 마친 항우는 회계성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항량은 환초와 우영을 환대하며 크게 기뻐했다 네가 이번 길에 일기당천의 두 용장과 팔천의 군사를 얻었음은 물론 하늘이 내린 용마와 일생의 배필까지 얻었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징조가 어디 있겠느냐 하하 그러하옵니다 숙부님 항우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항량은 이번에 흑마를 돌아보고 말했다 저 용마는 온몸이 숱을 칠한 듯 거무니 이름을 오추마라 부르도록 하거라 천하 명마에 이름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며칠 후 항량은 사람을 보내어 우희와 우희의 사촌동생인 우작이까지 회계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항우와 우희의 홀례를 치른 뒤 우작이를 항우의 군중에서 수군 부관으로 삼았다 이후 항량의 실세는 실로 우길 승천을 거듭했다 각처에서 모여든 장수와 장정들로 병력은 순식간에 십만을 넘어 회계성은 금세 터질듯이 좁아졌다 항량의 항우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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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량은 난심으로 난심으로 난심하고 생업에 힘쓰도록 하시오 척후에 척후에 보호구가 들어왔다 항우는 오추마를 급히 몰아 바람같이 달려나갔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도 한 장수가 괴성을 지르며 이쪽으로 마주 달려왔다 험상굳은 얼굴에 몸집도 항우 못지않은 우람한 장수였다 이윽고 마주 달리던 말들이 멈춰서자 항우가 소리쳐 물었다 웬놈이기에 감히 대군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이냐 그러자 저편에서도 쇠북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육안의 영포다 자고로 군사를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 법이고 이것이 정병이라는 것이다 너희들 명분 없는 군사가 진나라를 도와 천하의 의병들을 진압하려 하니 내가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나는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손자 항우다 초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회계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도한 진나라를 정벌하려 하는데 어찌 네가 감히 명분 없는 군사라 말하느냐 영포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얼떨떨해 있을 때 항우의 뒤에서 환초가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영장군 어서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시오 나도 항장군에게 귀이하여 초나라의 신하가 되었어 이 말을 들은 영포는 즉시 말에서 내려 항우 앞에 넙죽 절을 올렸다 항우가 영문을 몰라 환초를 돌아보고 물었다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소 그렇습니다 영장군은 지난 날 찐나라의 간세들을 피해 잠시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은 주 현명한 주인을 만나 함께 공명을 세우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영장군 이야말로 그 무용이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는 호걸 입니다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영포와 함께 항량 에게로 갔다 만 명의 군사를 얻기는 심어도 한 명의 장수는 얻기 어려운 법이거늘 이렇듯 무용이 천하에 으뜸인 영장군이 우리에게 와주었으니 정령 백만 대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어 항량은 비록 행군하는 도중이지만 진중의 조촐한 연회를 열고 영포를 환대했다 이후 다시 행군을 계속해서 회서땅에 들어서자 군사들을 쉬게 한 다음 장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때 개포가 나서서 한 인물을 추천했다 여기서 가까운 거서땅에 범증이라는 제사가 은거해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비록 칠순에 가까우나 뛰어난 지문은 옛날의 손자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을 얻는다면 천안은 반년 안에 평정될 것입니다 개포의 말을 들은 항량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가 나도 그 이름을 들은지 이미 오래요 그대는 속히 가서 범증 선생을 모셔오도록 하오 개포는 항량이 내린 예물을 받아들고 즉시 거소로 향했다 그러나 범증은 세속의 번잡함을 피해 거소에서 30리 떨어진 기고산에 숨어 살고 있었다 개포는 다시 기고산으로 갔다 울창한 수목 사이를 헤집고 올라가자 초가 삼간이 보이고 그윽한 검은고 소리가 한가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개포가 집 앞에 당도하니 인기척을 느꼈는지 검은고 소리가 뚝 끊어졌다 거기 밖에 누가 오셨어 개포는 가지고 온 예물을 문앞에 공손히 갖다 놓고 절을 올린 다음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렸다 소생은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아들 항량 장군을 모시고 있는 개포라는 사람입니다 무도한 진나라를 무찌르기 위해 사방에서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항량 장군은 초나라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찍부터 항량 장군은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삼가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선생께서는 이를 거절치 마시고 천하 만민을 도탄에서 구해 주십시오 머릿속에는 손자의 병법이 있고 가슴 속에는 무궁한 진리를 감추신 선생께서 칠순이 다 되도록 초야에 묻혀 계신 것은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범증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았다 시황제에 의해 멸망되었던 초나라의 운세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천하의 대세와 아울러 생각한 다음에 대답할 셈이었다 아아 나 역시 이세 황제가 무도하여 만민이 도탄에 빠지고 천하가 뒤숭숭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 또한 이런 때에 그를 무찌르기 위해 일어선 항량 장군이 그대를 보내 나를 부르시는 것 역시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내일 해드리리다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겠어 범증이 다음 날 답을 주겠다고 해도 개포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그럼 여기 앉아서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범증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간청하는 개포의 정성에 감동하고 말았다 흙을 털고 이리로 올라오시오 감사합니다 승낙을 하셨으니 항장군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리하여 범증은 항량의 예물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는 동자를 불러 음식을 내어다 개포에게 대접하고 그날 밤은 자기 집에서 묻게 했다 밤이 깊어 개포가 잠이 들었을 때쯤 범증은 범증은 홀로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살펴보았다 성좌 한가운데에 있는 붉은 빛깔의 초성이 밝게 빛나고는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속 불규칙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범증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산가지를 꺼내들고 자신만의 운수타산을 시작했다 동안 계속 쓴 입맛을 다시다가 이윽고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했다 장부의 일원이 천금보다 중하거늘 내 어찌 마음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 끝을 보고 말리라 범증은 약속대로 이튿날 개포를 따라 대추군의 영문으로 항량을 찾아갔다 항량은 멀리 영문 밖까지 나와 범증을 맞아들여 중군장 상좌에 앉게 한 다음 정중하게 예를 올렸다 이때 항량이 진승에게 보냈던 신복이 돌아와 보고했다 진승은 장한이 거느린 진나라 군대에 대패하여 여양으로 달아나다가 장가라는 자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한은 지금 남양의 주둔에 있으며 각 처의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항량은 크게 실망하여 탄식했다 진승과 연합하여 진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그가 이미 멸망해 버렸다니 이제 우리 대초군은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런 항량을 보고 범증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진승은 욕심이 욕심이 소인배로 함께 대사를 논할 인물이 못됩니다 초나라의 왕손을 찾아 주인으로 추대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의 실패는 차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 대초군은 장군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있고 사방에서 장수와 장정들이 다투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군이 초나라 대대의 장군 가문 출신 인데다가 반드시 초나라의 왕통을 재건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초왕의 후손을 찾아 대초군의 왕으로 추대하신다면 대위가 서고 명분이 뚜렷하여 민심이 장군을 따를 것입니다 와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둠 속에서 밝은 해를 보는 듯합니다 항량은 깊이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범증을 군사로 임명하고 종림해에게 명하여 초왕의 후손을 찾아오도록 했다 초나라의 마지막 왕인 부추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진시황 24년에 초나라가 망했으니 그동안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록 자손이 이따손 치더라도 그들이 진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살리도 만무했다 초의 왕수는 큰 고호를 피해 산간 벽지에 숨어 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종림에는 하인 둘만 데리고 각처의 촌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넓은 장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강가에 조그만 마을에 십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유독 한 아이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종림애가 이상하게 여겨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살펴보니 훤칠한 키에 얼굴과 귀가 크고 콧대가 높았다 종림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슬며시 물어보았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느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연이 내게로 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곤 해요 제가 이래 봬도 왕가의 후손이랍니다 하도 화가 나서 제 신분을 얘기해줬더니 그 뒤로는 저를 더 못살기 굴지 뭡니까 어머니도 제 얘기를 듣고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왕가의 후손이라면 아버지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어려서부터 객지를 떠돈터라 고향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이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종림애는 애가 탔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잘 주선해줄 테니 숨기지 말고 말해보거라 제 나이는 13살이고 8년 전에 이곳으로 와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저는 초 희왕의 적선으로 난리를 만나서 이곳까지 피해왔다고 합니다 종림애는 즉시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다가 종림애가 안심시키며 간곡히 묻자 드디어 괴짝 안에서 해묵은 한삼 한 벌을 꺼내주었다 종림애는 눈이 휘둥불해졌다 거기에는 열네자의 글씨와 함께 왕통의 계보가 적혀있고 끝에는 어인까지 찍혀있었다 초희왕 적손 미심 초태자 부인 위씨 곧 이 아이는 초나라 희왕의 적손인 미심이고 아이의 어머니는 초나라 태자인 부추의 부인 위씨라는 적손 책립 증표였다 종림애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이들 모자에게 두 번 절을 올린 다음 미심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미심군께서는 이제 초나라의 왕이 되실 뿐입니다 저와 함께 회소로가 항량 장군을 만나 뵙고 대초왕으로 즉위하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림애는 즉시 말 세 마리를 더 구해서 행장을 꾸려 미심모자를 모시고 항량 장군의 영문을 향해 출발했다 항량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즉시 기리를 택하여 미심의 즉위식을 거행하니 이리하여 강촌의 이름 없는 아이가 초나라 42대 왕인 희왕이 된 것이었다 그의 조부가 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다시 희왕이라 한 것은 망국한 왕실의 후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희왕은 자신의 어머니 위시를 왕태후라 높이고 항량을 무신고로 그리고 항우를 대사마장군의 범증은 군사로 개포와 종림해를 도의해 영포를 편장군의 환초와 우영을 산기로 임명했다 그 밖의 장수들에게도 각기 인물댐과 공에 따라 지위와 상이 내려졌다 아멘